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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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오리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쏘연입니다 요즘에 꽃게가 철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꽃게 오리를 해볼거예요 꽃게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야 겁나 많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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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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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엄마 나야 일단 제가 꽃게를 구입하실때 암케 숫게 부대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요 뒷면에 둥글게 있는게 암케 그리고 요 위에가 이렇게 좀 길다랗게 있는게 스키러입니다 바닥을 보셔 바닥을 보시면 여기야 여기가 약간 주엄빛이에요 주엄빛이 다 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해보시면 주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 꽃게들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잠깐만 아이구 큰일로 오우 으응 어으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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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파김치 아이스크림 가루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가운데부터 볼링크랩, 꽃게튀김, 꽃게 내장볶음밥, 특제 내장소스, 갈릭소스, 불닭소스, 불닭마요소스,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운데 게부터 안녕. 안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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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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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튀김. 꽁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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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ten. 와우. 뿔덕소스 풀덕소스 치킨에다가 뿌려볼께요 치킨에다 뿌려볼께요 퐁당 치킨 옥수 김 밥을 이게 잘 안찍히네 마지막 hvis 손 뼈 뜹고 시원 소소시 소소 생강 김치 김치 한 숟갈 버섯 윤희린 김치 갈릭 불닭마미 너무 맛있어 김치 오늘 이렇게 꽃게요리를 먹어봤는데요 오왕 찜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으면 나보고 어쩌라는거? 여러분들 구독,좋아요,놀라주세요 안녕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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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